오늘 대결 상대에 어떤 분들과 하시겠습니까? 주먹을 주세요! 아니 언니가 많이 마시댔스까라 우스껍데스네! 아! 유민아 언니야! 자, 슈가 두 분은 안 더 현숨을 쉬고 있고 유민아는 얘기를 들어서 가요 불안해하고 있는데 현지들도 깜짝이야! 욘한 춤이 생긴 하네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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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 내 곁을 널어버린 그녀가 여기와 여기저기 난 날 없이 헤매리던 오늘 날 내 곁을 널어버린 그녀를 받아줘야 돼 그녀를 받아줘야 돼 그녀를 받아줘야 돼 그녀를 받아줘야 돼 이ondola 그녀가 내계로 아 좋아 좋아 이납 와서 좋아 너무나도 기다렸다 니가 왔어 좋아 왔다 왔다 그녀들은 나에게 왔다 너무나도 기다렸다 그녀 진짜 왔어 보고 싶었어 그녀를 81 좋아 좋아 Đi가 왔어 좋아 너무나도 기다렸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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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 자, 저거 다시 옵니다. 어느 날 내 곁을 떠나버린 큰 녀아 나에게 와서 온서를 구하며 미네 보고 싶었어, 보고 싶었어 그녀 나를 끊고서 다시 와 좋아, 좋아, 내 것도 좋아 너무나도 기다렸던 큰 녀아 당신 정말 좋아, 나 몰라요!